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의 채커뮤터로 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오랜만에 들고 온 새로운 게임이죠. 모게코 캐슬이란 게임인데요. 음... 호러 어드벤처처럼 보이는데 네... 프리 호러 게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드벤처류에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어... 이 게임은 일본 분이신데 제작자분이 이 게임이 일본에서는 그... 실황플레이나 생방송을 찍는 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딱 보고 아... 오랜만에 재밌는 게임인데 아쉽다. 그럼 실황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무려 해외에는 해외에서 이 게임을 실황하는 건 허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실황하는 게 허용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랜만에 실황하는 게 새로운 게임인데 요즘에는 오프 실황이나 용사 48 실황만 하고 네... 이런 류의 게임은 아예 하질 않았죠. 이런 류의 게임을 예전에 최신의 한 게 그래도... 후... 뭐였을까?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엄청 오래된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게임을 하는 건 꽤 오랜만인데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아... 그다지 무섭진 않았으면 하는데 호... 네... 목소리도 들어가 있네요. 이 목소리 뭔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육구리! 음? 이런! 잠이 오질 않는 거니? 누... 누구세요? 음... 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뭔 약? 수면제? 설마? 그래... 괜찮단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아니 누구세요? 빨리 좋아지면 좋겠네. 감기인가? 누가 감기가 걸렸나? 아 그래 오늘은 그림책을 읽어줄게 어떤 내용이냐고? 재밌고 이상한 슬프고도 야하고 잔인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야하고 죄송합니다. 분명 너도 좋아할 거야. 아니 누워있는 애한테 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그럼 시작할게.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의 게임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알고 있는 정보는 어드벤처 게임인 것 같다는 거죠.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림책에서 여고생이 나오나? 보통? 보통 전래동화 같은 거 읽지 않나? 이름은 요나카 요나카? 요나카는 일본어로 밤중이란 뜻 아닌가? 그날 그녀는 전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음... 전차를 타고 그래서? 그래? 뭐지? 아... 됐네요. 순간 뭔가 했네. 어... 난 순간적으로 뭐 게임이 뭐 이상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요나카 아... 귀여운 미소녀 돌아가야 돼. 오늘은 오빠가 오는 날이야. 오빠? 군대 갔나? 오빠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해. 오랜만에 보는 오빠인걸? 빨리 만나고 싶다. 오른쪽에 있는 소녀들도 꽤 신경 쓰이는데 저... 저 뭐랄까 되게... 아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머리카를. 에... 기본 조작 결정 Z키 취소 X키 메뉴 X키 이동 및 선택은 방향키 달리기는 시프트 오케이 아 움직일 수 있네요. 아! 세입 일단 해놓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요나카 영엔 아이템은 학생증 가입된 자는 본교의 학생임을 증명한다. 학교명 요조라 요조라 학원 고등학교 허어 요조라 학원 셧다운? 음... 아니 됐어. 이건 뭐지? 셧다운은? 셧다운 T 이건 그냥 끄는 건가? 게임을 끈다는 거겠죠? 아마? 이건 뭐지? 고추를... 네? 뜬금없이 맛있죠? 네, 맛있죠? 고추는 맛있죠? 근데 웬 뜬금없이 전철 안에 고추가... 네... 요! 전철 싫다. 눈이 죽어 있어. 진짜. 너 버스 투시라 하잖아. 머리색... 네, 그러네요. 버스? 그건 최악이야. 숨 막혀서 어쩔 수가 없는걸? 그럼 어떤 게 괜찮아? 자전거... 자전거... 금방 지치잖아. 앗!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은? 네, 그러네요. 얘들은 뭐야? 얘들도... 일러스트가 있는 걸 보면은... 꽤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닫혀있고... 여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있네. 자면서 기다릴까요? 아, 일단 자지 말고... 음... 뭔가 조사할 게 있나? 아, 안 가지네. 네, 옆으로 가려고 해도... 다시... 되돌아오면서 안 가지네요. 음... 여기선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을라나? 네, 일단 세임 한 번도 하고... 네, 자도록 하죠. 이 게임 일러스트도 되게 잘 돼 있네. 일러스트 되게 귀엽고 깔끔하다. 허... 도트 모션 봐. 이야, 이 게임은 꽤 기대가 되네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그다지 무서운 건...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어, 어라? 흐흐흐... 종점... 모계코... 모계코... 엥? 그, 엥? 종점 이름이 모계코구나. 그래서 제목이 모계코 캐슬인가? 음... 뭐지? 뭐... 뭐야? 이... 이 역은... 음? 원래는 없던 역인가? 근데 생긴 건가, 그런 게? 음... 아직까진... 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런 때에서 나한테 움직이게 하지 마. 여기 있던 애들도 없어져 있고... 승객은 이제 없다. 승객은 이제 없다라는 게 무슨 소릴까? 왠지 의미 신장한 말이야. 일단 나가보자. 음... 모계코... 흠... 뭐야, 이 역은? 모계코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흠... 흠... 이 두 개도 뭔지 모르겠고... 여긴 어디지? 이세계인가, 설마? 영무원이 하나도 없네. 시골에 있는 역인 걸까? 아니... 이런... 이런 이 틈의 역은 들어본 적도 없어. 아, 이 틈이 아니고 이름. 잘못 봤네요. 일단은 저쪽으로 가볼까? 이쪽? 어, 구멍이... 생... 생햄으로... 뭐지? 생햄으로 화해하라. 생햄? 뭐지? 생햄? 구멍이 나 있다. 생햄이 내가 아는 그 햄인가? 파스타에 고추를 넣자 모임... 이게 뭐... 이게 뭐야? 회원 모입 중... 당신도 고추니스트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모임이 이래? 네, 내 말이 그거야. 구멍이 나 있고... 뭔가 떨어져 있네. 여고생 한 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응? 이런 거 하지 마. 나 무서워. 뭐야? 매월 1일... 1일... 1일에서 31일... 생햄 데이. 생햄을 먹어서 세계 평화를... 우주 조화, 명경 기수, 재행 무상. 매일 먹는 거잖아. 매일 먹... 매일 햄... 햄을 먹어가지고 뭐라고 어쩌려고... 이 구멍은 왜... 왜 나 있는 걸까? 생햄 특세일! 생햄 특세일! 생햄 특세일! 만두 뷔페 1시간 800엔... 오로지 만둘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안가. 만두는 좋아하지만 안가. 세... 에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느님의 상품... 햄이란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였나? 뭐 햄은... 맛있긴 하지. 맛있긴 한데... 그게 위대한가? 햄이? 그대... 생햄을 알고라. 생햄이 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기에는... 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햄이네요. 구멍이나 있고... 생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그 먹는 햄이 아닐 것 같았는데... 그냥 햄이었어. 울지 않는다면... 범해라. 임심시켜라. 에? 가... 강... 뭐 이런 걸 써놔. 무섭게... 방범! 화염방사 연습해! 모두 같이 불을 쏍시다. 참가미 퓨... 이게 뭐야? 이상하게 써있어. 미친놈들만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 결말... 여기... 여러가지 결말 봐. 즐겁잖아. 모... 지... 코... 캐슬. 아, 모개코 캐슬인가? 음... 뭐지? 불안하게? 이름 뭐지? 이 앞 3km... 모... 캐코 캐슬인가? 이게? 모캐코 캐슬이 뭐야 근데? 어깨 걸리... 어깨 결림이나 요통이 심한 그런 당신에게... 생햄! 그게 아니지. 흫... 생햄이 뭐길래... 응? 응? 희선이 느껴져. 디디디디디디! 에헤헤... 에... 뭐야... 뭐야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그... 고양이... 뭐지? 에헤! 헤헤... 헤헤... 무서우니까... 세... 세이브... 여기 달라져 있네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헤헤... 헤헤... 생햄데이. 생햄 먹자고. 생햄 맛있어.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이상한 포스터는 뭐야? 대체 생햄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왠지 생햄으로 괴슈탈트 붕괴 영상이 일어날 것 같아. 괴슈탈트. 지도 같은 것이 쓰여져 있지만 읽을 수 없다. 피록 쓰여진 글씨다. 기오지아 먹고 싶다 라고 쓰여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목에코 캐스. 목에코 포레스트? 목에코 포레스트? 이 구멍은 뭐야 대체? 뭐였던 거지? 일단 가져와. 이름이 일단 목에코 캐슬이니까 일단 성처럼 되어있지 않을까? 아 숲이 왔다 일단은. 여긴 대체 뭐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여긴 분명 이상한 곳이네. 그러네. 어째서 이런 곳에 와버린 거지? 돌아갈까? 어어. 어어. 설마. 설마 쫓기는 거 아니겠지? 뭐 쫓기는 거 아니겠지? 어어. 어어. 너 귀엽네. 너 귀엽네. 어찌는 거야? 이거 뭐야. 근데 얘 그림책 읽어주던 애 아니야? 욕생이지? 목에 땅은 욕우생이 좋아. 헤헤. 뭐. 뭐라고? 목에게게. 어디야? 이거 설마 뭐 야한 그런 사진 나오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나 이거 짤리는데 게임 실행하는 거 꺄! 캬압! 멈추지 말고 도망갑시다. 네 갑시다. 일단 그전에는 세이브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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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순간 무서웠어. 쟤들 뭐야 아저씨 쟤 잠깐만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가 계속 가 어 쟤들 뭐야 쟤들 갑자기 어 잠깐만 잠깐만 쟤 안 쫓아와나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겠지 지금? 잠깐만 근데 지금 잠깐만 쟤들 쟤들이 포스트를 붙인 것 같은데 어 일단 도망쳤다 어 어 아닌가? 아 아 아 아 쟤들 뭐야 이상은 목도리도 내고 사라졌네 어 이건 꿈인가? 나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였지 그래 이건 꿈이야 잔 전철에서 잠들어가지고 꿈 꿈이라고 단지 그것뿐 평소랑 다를 게 없는 그런 대체 뭐가 뭐가 뭔지 아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릴 때가 아닌데 어떡하지 전화 전화도 먹성이고 하지만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해도 아까 그 노란 애들이 아니 그보다 그 노란 애들은 뭐야 고양이? 아니야 하지만 말을 했는데 대체 뭐야 이것도 그 노란 애들도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대체 어째서? 대체 왜 내가 목적인데 어떡하지 여긴 다른 세곈가? 고양이들이 주민인 그런 세곈가? 진정하자 아 으 응? 저건? 이젠 또 뭐야 이건 이젠 또 뭐가 아 와 큰 성이다 저런 성은 본 적도 없는데 여긴 정말 어디인 걸까 모양이 이상하네 음 불이 켜져 있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불이 켜져 있어? 돌아갈 길을 물어볼 수 있으려나? 아니 아까도 이상한 일이 잔뜩 있었으니 분명 저 성도 성의 주인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 노란 애들이 또 올지도 몰라 아니 저기 들어가면 그 노란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건물 안에는 그 노란 애들이 없겠지? 아니 있을지도 모르지 모양이 딱 그런데 예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무서운 곳 딱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으 으에 아까 걔 아니야?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에이 뭐야 죽어 있는 듯하다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지? 살아다간 건가? 대체 누구한테? 어 여긴 대체 뭔지 모르겠네 어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세이브 하고 네 일단은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게 스토리 설명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러므로 목에코캐슬 네 다음 파트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파트에서 뵙시다